버닝맨을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팀을 나눠야 됩니다 지민군과 제가 가위가위 볼을 해서 팀을 나눌 건데요 일단 지금 7명 아니겠습니까? 저 포함해서 3명의 팀이 될 수도 있고요 4명의 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위가위 볼을 3번을 한 뒤 팀이 나눠진 뒤 마지막 한 번 더 해서 이긴 사람이 그 한 명을 가져가는 겁니다 자 해볼까요? 발략 발략합시다 안녕하십니까 가위가위 빡! 가위가위 빡! 잠깐만 아직 무슨 게임인지 모르잖아 힘쓰는 거일 수도 있어요 혹시 둠일 수도 있잖아 둠일 수도 있고 지윤아! 지윤아! 아 그러면 일단 보통 게임에는 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 춤을 대비해서 안무팀장님이 있나요? 야! 그럼 날 뽑아야지 뭐 이 친구가 뭘 좀 안해 야 개그를 위해선 나와 랩몬스터를 뽑았어야지 이 친구가 저희가 에이스 아닙니까? 방송을 모르네 이 친구가 지윤이라고 붙어버리면은 전 진지하게 이번에 이길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는 랩몬을 뽑겠습니다 왜?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굉장히 당황스러우신데 너무 감동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뽑을 줄 알았는데 자 다시 한 번 해볼게요 그럼 진영을 뽑아야지 형 진영을 뽑아야죠 그럼 밸런스가 무너지겠네 네 별로 우리 팀 안하고 싶었었는데 아니 너무 가고 싶은데 밸런스 그럼 진영 뽑겠습니다 이 팀 좀 강력한데요 맞춤 라인들 강력한데요 예능팀 모든 예능과 다능하다는 우리 정국이를 자 이러면 우리 B만 나왔어요 B만 나왔습니다 B는 저희 팀이네요 네 대표전 우리 팀의 춤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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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도 안하고요 저희도 안하고요 저희도 안하고요 왜? 왜? 나 우리 팀 이길 것 같은데 B야 너가 우리 팀 안무 담당이야 야 우리 춤 라인을 보였네 춤라인 여기 어디다가 팍팍팍팍팍 야 우리 못해? 야 못해 저거? 네 전혀 춤으로 밀리지 않네요 막상막간데요? 네 멋있어요 네 팀을 다 뽑았는데요 네 사실 슈가 형 팀과 저희 팀의 이름이 사실 정해져 있어요 아 정말요? 슈가 형 팀은 포에버라는 팀입니다 좋네요 잠시만 우리 그럼 0인가요? 아 야 영하네 우리 영하니까 0점이다 0점 진짜 아 네 아 기분 파손들 아 딱 봐도 We are young 딱 봐도 저희 팀이 굉장히 약간 골시식해 보이지 않아요? 아니 우세한데요? 네 저는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팀에는 브레인들만 모인 팀 아닌가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저는 저희 팀 우세를 생각합니다 브레인들만 모인 우리 팀 최고의 브레인 위가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브레인 브레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게임을 할지 모르겠지만 귀의 활약이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첫 번째 게임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스타트 Let's go 네 일단 제가 게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두 팀을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요 네 그럼 개인이 이겼을 때는 네 1점 네 그렇죠 그리고 단체로 팀이 마지막 팀을 합산해서 팀이 이겼을 때는 베네피트로 개인에게 3점 3점이요? 개인 개인에게 3점 그 팀이 이기면 3점 이거 강력합니다 네 강력합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이겨야 되겠네 마지막으로 이거 그냥 팀이 이겨야 돼요 팀이 이기면 끝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아 그렇네 오케이 첫 번째 게임의 이름은 버터플라인데요 버터플라이 네 각 아 큰일 났네요 이 게임이 나오다니 무슨 게임인가요? 무슨 게임이에요? 잠시만요 아 몸 쓰는 건가? 우려했던 바로 그 게임이 나왔네요 네 각 팀에 한 사람씩 순서를 정합니다 네 그 다음에 카메라를 바라보고 섭니다 네 그 다음에 문제가 나왔고요 문제를 본 뒤 문제를 본 뒤 바로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안무를 쳐 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니 여러분들 여러분들 심사는 우리 국민프로듀서님께서 하시는 거니깐요 소중한 한 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공정하고 정식하고 투명한 그런 투표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 팀이 한 명이 더 많잖아요 네 네 그러면 유리하네 유리하지 않죠 유리해 보이세요 유리해 보이세요 유리해 보이세요 유리해 보이세요 근데 B형이 생각보다 안기력이 좋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춤을 되게 옛날 춤도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B 혼자 게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아 제가 진행을 하고요 좋아 좋아 자 그럼 각 팀에 한 명씩 순서를 정해주세요 자 에이스 김남준 렛츠고 나가라 김남준 남준이 형이 제가 상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무 자 앞에 마킹되어 있는 테이프 너무 에이스 형이고요 너무 에이스 형이 처음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쯔니야 쯔니 자 1번 내 몬스터 형 만만치 않기 때문에 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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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좀 크시네요 쯔니 네 1번 하기 전에 눈빛사 같은 거 한번 할래요? 한번 할까요? 기상제압 한번 할까요? 기상제압 하나 둘 셋 와 지민이 형 작지만 뭐? 뭐? 네 맞습니다 그래 남자끼리 보면 눈시야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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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허리가 아팠던건데 오케이 자 잘 못하셨어요 어디 아프셨나요 왜 갑자기 일어나셨지 아니 국민 여러분 아니 중력이 갑자기 약해져서 여러분 맞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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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 왜 그래. 있어요 원래 종목 첫 파트는 이런 profit가 아 나 그 종목을 견딜 수 있었어? 허리가 아팠대요 있습니다 흰내렸습니다 아니야 지민이가 틀렸어 원래 남자는 무릎을 꿰르면 안 돼 자! 잠깐! 국민! 국민 프로듀서님! 깨끗하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정직해야 됩니다. 진정해서 앉아주세요. 여러분들! 랩몬스터가 맞다는 의견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어요. 야! 저기 역시! 역시! 봐봐 저기! 민윤기 천재님이 지금 올려주고 계세요. 민윤기 천재님이 맞나요? 올라오네요. 민윤기가 나오면 가짜에요. 맞습니다. 넌 날 너무 잘 알아! 넌 날 너무 잘 알아! 민윤기가 나오면 가짜에요. 안희주에 이렇게 회전하는 춤이 있는지 전 몰랐어요. 제가 초밥을 좋아해서. 자! 그러면 두번째 가나요? 두번째 가나요? 나가라고? 아니야! 너가 나가야지. 정말 에이스는 마지막이다. 진영이 마지막이다. 내가 진영을 상대하봐. 네! 그런 그림이 나와야지. 이번 게임은 좀 기대가 되는데요. 문제! 진쇼! 어? 뭐야 뭐지? 어? 나 이거 알아! 대박인데!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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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이 틀네! 왼쪽 먼저 아닙니까? 왼쪽 먼저죠! 오른쪽 먼저 아닙니까? 아니 왼쪽 먼저입니다. 왼쪽 먼저입니다. 아니요 바로 이거죠! 그렇죠! 왼쪽 먼저입니다! 왼쪽 먼저입니다! 아 역시! 정국아! 야 이거! 야 이거 국민 진진한데요! 야 역시! 야 지금 이 에이스로서 부담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야 이거 국민 진진한데요! 아니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국민 진진한데요! 아 잠시만! 예상으로 저희 팀이 되게 춤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부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춤과 기억력은 상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상치 못하게! 당연히 2대0 패배를 할 줄 알았죠! 잠시만! 저희 포에버 팀이! 아 근데 팀 팀 그게 있지 않나요? 지금 각각 이기신 분들은 1점을 가져가고 그렇죠! 네! 또 여기서 팀이 또 이기면 그래요! 모르는 거예요! 결과는 모르는 겁니다! 좋아요! 저희 팀이 이기면 가만히 앉아서 3점을 가져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준비 되나요? 아 제가 원래 손톱을 안 무는데 지금 손톱을 울고 있어요!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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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핑 대! 핑 대 핑! 핑크! 핑크! 핑크 업! 자! 눈빛 썸 한번 하나요? 아니! 봐봐! 봐봐! 이거는 이미 승판이 났어요! 봐봐! 핑크 색깔이 어둡다! 둔탁하잖아요! 핑크 색깔이 두 개예요! 색과 관련이 있는 거 봐! 더블 핑크입니다! 간력합니다! 더블 핑크! 더블 핑크입니다! 눈싸움! 둘 셋! 아 알겠습니다! 갑자기 하트 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네! 이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네! 약간 투잡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주시죠! 뭐야! 아 이거는! 야 이거 최종의 크잖아! 어! 아 진영 안무는 맞는데 뭔가 틀려요! 어! 어! 빨라 빨라 빨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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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아 유의 없어요! 네! 보통 저희가 이제 밑에서 말씀 말이죠! 네 이렇게 딱 하고 와서 이제 손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 오른손이 왼손을 감싸듯 오른손만 움직입니다! 어! 그런데 진영은 되감기 하세요! 야! 진영은 꺾었어요! 야! 진영한테 뭘 바래! 야! 아니 뭘 바래!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제가 제가 냉정하게 판단 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저기 지민씨 앉아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빨리 앉길 바래! 내가 냉정하게 해주세요! 냉정하게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제오호씨의 오른쪽 네번째 발가락을 잘못 사용하셨어요! 아! 그래! 내가 발가락 좀 갔다니까! 저 보입니다! 보입니까? 네! 그리고 저희 무대에서 저 발목 양말 신지 않습니다! 아 안신죠! 빽삭삭 안신죠! 저런 싹수 치고 안하거든요! 정말 여기에서 5점이 있었으리야! 네! 잘하면 질 수 있겠는데! 오늘 실수하셨어요! 발톱 떼었으면 참! 지금 몇 대 몇 친가요? 2대1입니다! 2대1! 어디가 2죠? 저희가 2입니다! 저희가 이긴 건가요? 마지막은? 저희가 이긴 건가요? 저희가 이긴 건가요? 저희가 이긴 건가요? 저희가 이긴 건가요? 저희가 이긴 거예요! 2대1! 아니 또 뭐 우리 있어요? 아니! 우리가 있어요? 마지막은 우리가 2대1! 2대1에요! 첫 번째 게임은 지민씨가 이겼죠! 네! 그렇죠! 두 번째 게임은 저희 팀이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집중하세요! 네네네! 자 세 번째 게임 비교서 2원출납니다! 집중하세요! 2대1입니다! 2대1이죠! 2대2면 어떡해? 4번 해야 돼? 누가 나가야 돼? 한 점씩 챙겨가서 비겼으니까 비겼어요! 비겼어요! 아니 점수는 개인적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개인과 팀 점수가 따로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어차피 총 문제는 7개가 나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6개 나가서 네! 그럼 먼저 이긴 건가요? 아 그러네! 결국 그래서 어느 팀이 이긴 거예요? 2대1이요! 저희가! 네! 그리고 아직 게임 몇 문제 더 남았어요! 네! 몇 문제 더 남았어요! 팀전이 남았습니다! 집중하세요! 혼출난다고 너무 집중하세요! 자! 네번째! 문제! 뭐 누가요 이거! 네번째는! 팀전이죠! 계속 팀전이었어요! 아 그래요? 아 지금! 아 뭔 소리! 아니 그냥 빨리!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네! 한 명씩 나가주세요! 누가 나갈까요? 내가 점수 못 땄으니까 그래! 이거 제발 따자! 에이스가 나가야지! 아! 좀 들어가요! 아 뭐 이렇게 하세요 막! 아 이거 하세요! 네! 자! 자! 네번째 문제! 주세요! 진짜 미치겠다! 제대로! 아 이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거! 자! 이 순서! 아! 끼스렸어요! 아니야! 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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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정국이도 틀렸어요! 왜냐면 답은! 이겁니다! 어! 이렇게 했잖아! 어? 아니야! 이거 오른손이에요! 왜! 왜 신뢰가 안가지! 오른손입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대체 왜 신뢰가 안가지! 이건 내가 더 가까웠죠! 나도 아무도 기억한다고요! 여러분들 소중한 한 평! 신뢰가 절대 안가네요! 무릎까지 끌어있는 것 같아!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아! 지금 스코어 2대2입니다! 야! 이겼다! 예! 2대2라고요! 아! 2대2에요? 네! 룰을 팍 복도하고 있는데 3대2라고 하는데 3대2네요! 3대1! MC님 왜 그러세요? 네? 아! 제가 집중 못하거든요! 집중하세요! 집중 좋아하세요! 혼난다! 자! 네! 아! 여러분들! 집중할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집중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다음! 다섯번째 문제! 자! 누구누구 할까요? 예! 누구! 누구 나옵니까? 아! 이번엔 진이 형이 나갔으세요! 아! 진이 형! 아! 또! 특급 에이스 나가나요? 오오오오오오! 아니! 왜 나만 나오면 스탭들이 웃는거! 자!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왜 나만 나오면 스탭들이 웃지? 형! 이훈이 형이 더 잘 알잖아요! 그렇지! 미안합시다! 진이 형 옷 너무 귀여워! 자! 문제 주세요! 오오오오! 야! 이거! 야! 이거 신다! 늦었어요! 도는게 늦었어요! 어! 아니에요! 틀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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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시정 자리라고 이거 보여요! 지금 두 분 다 소변 보시나요? 아니요! 두 분 다 소변 보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저의 타고난 안무 기억력에 들어 봐주세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뒤를 돌고 있고 그렇죠! 이 친구는 춤을 추고 있어야 해요! 네! 이러셨어요! 중간에 합류해서 춤을 추는데 그렇죠! 거기서 돌지 않았습니다! 저와 랩몬스터는 뒤를 돌고 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춤을 추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진이 형의 승리죠! 오! 기쁨의 최고! 코멘이 급했나 봐요! 아 뭔가 반박할 게 아니라 내가 까먹어서 지금 스코어가 몇 점이십니까? 지금 낙시꾼 오셨어요! 3대3입니다! 근데 왜 여섯 번째 문제죠? 일곱 번째 문제!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아니요! 아니 방금 막 동점으로 치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여섯 번째? 아 중요한 건 아니고요! 마지막 이제 자! 안무 팀장님 보여주세요! 아! 또 새로운 에이스 아닙니까? 진짜 이거 내가 잘못했어! 에이스끼리의 대결인데요 이거?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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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6번 문제 주시죠 빨라 빨라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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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저희 안무는 이번엔 뒤로 빼는건데 네모델이 윈토로 찍었습니다 잠시만요 얘가 춤을 못 춰서 그런거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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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고 앉으세요 우리 MC MC MC가 말한답니다 MC가 정리해주시죠 냉정하게 판단해주세요 냉정하게 냉정하게 원래 평생 무대에서 춤을 이렇게 춰요 원래 이렇게 춰요 이 친구의 스타일입니다 한가지 더 변명하자면 히말라야에서 온지 얼마 안되셨어요 그래요 제가 아직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지금 16자 등장하고 오지 얼마 안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기합차 때문에 안오신거 같은데 인정합니다 그럼 지금 팀 점수는 어떻게 되는거죠 팀 점수는 이제 각각 3점씩 가져가시고 3대 3.. 아니 아니요 지금 팀 스코어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일단 한 번 이기셨어요 일단 개인 점수는 각자가 가져와 아 이번 게임은 저희가 이긴 건가요? 네 전체로 이제 1대 0 각각 3점씩 가져가시고 이기신 분은 네 근본이 왜 MC가 룰을 몰라 그러니까 그쪽 팀이 이겼다고요 몇 번 이겼다고요? 형 우리 나머지 식한 사람 네 저 시비씨 주세요 그냥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게임 다음 게임 네 바로 두 번째 게임 네 지금 분위기가 후끈해요 지금 붙어오고 있어요 아 더워 더워 네 두 번째 게임 네 두 번째 게임은 네 영포이버라는 게임입니다 영포이버라는 게임이죠? 영포이버 어떤 게임이죠? 부제가 어떤 건가요? 자 부제 정국이를 이겨라! 아 무슨 게임인 것 같냐 이길 수 있어요? 괴물입니까? 씨름인가요? 아닙니다 아 네 제가 대결 네 제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기 있는 주머니에 종목이 적혀져 있을 거예요 네 그걸 하나씩 뽑아가지고 네 이 종목 하나씩 정국이랑 대결을 하면 돼요 이기면 됩니까? 네 한 사람씩 해가지고 이기시면 돼요 오 그게 대결 방법입니다 이건 팀이 없는 거네요? 네 이건 개인입니다 그렇죠 그냥 개인적으로 정국이를 이기면 돼요 어 그럼 제가 이기면은 어떻게 돼요? 1점 따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냥 본인은 몇 번 이기는 1점 한다는 거죠 음 네 그럼 제가 종목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게임에 한 게임에 그렇죠 네 어 그럼 난 6번의 기회가 있는 거네 아 6번 어 그렇지 와 그러면 땀 진짜 많이 흘리겠다 어 네 맞습니다 그러려고 하는 게임이에요 네 어 잠깐만 그래서 제가 셔츠가 좀 야한데? 셔츠가 그래서 자 앉아주시고요 첫 번째 네 정국씨 나가주세요 네 나가라고요? 네 나가주세요 정국씨와 대결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진 해서 진영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뽑으면 안 돼요 제가 뽑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아 그래 정국이 너 뽑아 이건 랜덤이잖아요 체력을 생각했을 때 아 내가 이 사람은 내가 내가 초장에 아 일단 일단 초반 스타트로 렘문형 가보도 왜 렘문씨 나가주시죠 원래 정국이가 나가라면 나가야 돼 여기서 퀴즈 나오면 되게 웃긴 거 아닌가요? 그럼 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바로 네 모험으로 하는 묵찌빠입니다 이거는 뭐 잘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잠깐만 잠깐만 묵찌빠 묵찌빠 이거예요? 정말 제일 빠르게 한번 보여줘 이거죠 묵찌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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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 보 아 성공 빠이빠이빠 아 뭔가요 렘문씨 아 이렇게 쉽게 지나요? 어 렘문씨 렘문씨 심하게 큰데요? 렘문씨 심하게 큰데요? 자 다음 근데 이쪽도 붙는 거 아니에요? 다 붙는 거예요? 난 그럼 1점 땄잖아요 벌써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다 이겨줘야지 1점 갈게 아 그런 거 있어요 게임 제목이 전국이 이기면 1점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아니 전국이 이기면 1점 가져가는 거예요 아 근데 상관없잖아요 진이 형 나와요 아니 다 이겨주지 내가 나는 왜 이렇게 만만하게 부르냐 자 다음 게임은 만보기 흔들기입니다 아 진짜 야 여러분 땀 폭발 준비되어 있으세요? 네 만보기를 땀이 흥근해질 겁니다 네 만보기를 30초간 흔들으신 뒤 만보기였어요 만보기 게임 소품 네 만보기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제가 생각보다 민첩해요 오 아직까지 몰랐을까요 약간 잘 흔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만보기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여러분 만보기가 하나가 안 나옵니다 네 만보기 그러면 하나로 합시다 10초로 재고 얼른 시작하겠습니다 네 손을 흔들면 되는 건가요? 몸을 움직여요 아니요 아니요 몸으로요 몸에 끼워주셔야죠 네 10초 가겠습니다 10초 10초요? 자 10초동안 다양하죠 재밌는 동작으로 네 준비 5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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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9 7 됐습니다 자 몇 시간 50일? 50일입니다 초당 5번을 하신 거예요? 아니죠 아 그렇네요 10초니까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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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초당 1초에 다섯 번 흔는 겁니다 초당 다섯 번 흔는 겁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이기나요 자 갑니다 다음은 민첩판 자 민첩판 진영 갑니다 자 갑니다 준비 시작 1 2 3 4 4 5 6 7 8 2 10 자 자 과연 어 괜찮았어요 아 기다려주세요 내가 볼 거예요 아 먼저 보세요 정말 추하네요 핑크대죠 아 대박 53 와 정국이를 진영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민첩성으로 갑자기요 괜찮아요 정국씨 방금 53이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할 때가 보니까 56인데요 뭘까요? 어차피 진골이 어쨌든 이겼어요 정국씨 정국씨 실대 아닙니다 빨리 지명해 주시죠 정국씨 실대 아닙니다 정국씨 다음 상대 누군가요 다음 상대 누구에요 정국씨 정국씨 그런거 없어요 비형 비 아 비씨와 정국씨가 할 게임은 제자리머리뛰기 이게 뭡니까 제자리머리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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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불리해요 발가락에 나올 수 있어요 비씨 먼저 뛰겠습니다 비형 먼저 뛰어요 형 먼저 뛰어요 아 왜 중국은 나중에 한번 뛰어봐 자 정국씨부터 한우씨 안 뛴 겁니다 하나 둘 셋 야 이게 가능하다고? 이게 말이 되냐? 야 여기 의가 난다고? 빛이 준비했어요? 난 두 번 뛰어도 못 뛰겠다 하나 둘 셋 더 빨리 갔어! 여러분 귀가 정국이를 이겼습니다 종씨 종씨 물 마실 때 아니에요 지금 종씨 종씨 물 마실 때 아닙니다 다음 타자 재우? 제가 뽑은 게임은 눈싸움입니다 나 이길 필요 없잖아 눈싸움입니다 종씨 이 게임을 계속 한거에요 눈싸움 안구건조증이 있어서 눈싸움입니다 제가 잘못한게 눈싸움이었거든요 하나 둘 셋 하루 종이 형 어색해 광해보드있나요? 빨리 갑옷 어색하다 야 야 이거 부르겠다 자 다음칸 진행해 주세요. 정국씨 지금 신대가 안 됐어요. 정국 시대가 됐어요. 정국 시대가 됩니다. 호미요 호미요. 아니 왜 이거 지는거지? 너무 시대 무너지네. 자 이거 뭡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황해 주셔야 됩니다. 져야 서로 서로 엉덩이를 때릴거예요. 먼저 정국이가 제희와 엄격딱을 때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의 멤버 중 누가 더 많이 웃나 이걸로 판단하겠습니다 잠시만 이거 제가 동생한테 방댕이로 맞아야 되나요? 네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 여기 관객석 중에서 우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데 기를 줄 것 같으니까 이기는 것 때문에 어쨌든!